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 중 하나인 비즈니스 로직 취약점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로직 취약점은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구현상의 결함으로 공격자가 예기치 못한 동작을 유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합법적인 기능을 조작하여 악의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애플리케이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즈니스 로직은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일련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항상 직접적으로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님으로 이와 관련된 취약점은 애플리케이션 로직 취약점 또는 로직 결함으로도 불립니다. 실습은 포트스위거의 웹시큐리티 아카데미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 랩을 선택합니다. 해당 랩에서는 클라이언트 측 제어를 과도하게 신뢰합니다. 액세스 더 랩 버튼을 클릭하여 실습을 할 수 있는 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랩은 사용자 입력을 검증하지 않아 구매 과정에서 로직 결함을 악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제품을 구매합니다. 마이 어카운트를 클릭합니다. 다음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용자의 크레딧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을 클릭하여 다음 제품을 선택합니다. 제공된 사용자 계정에는 크레딧이 100달러 있지만 해당 제품은 1337달러임으로 구입하지 못합니다. 버프스위트의 프록시 기능을 이용하여 요청 및 응답 값을 확인합니다. 브라우저가 포스트 메소드로 다음 경로에 바디 값에 포함된 입력 값을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디 값에 포함된 프라이스 입력 값을 조작하여 요청을 보냅니다. 장바구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입력을 검증하지 않아 제품 가격이 조작되었습니다. 플레이스 오더 버튼을 클릭하여 제품을 주문합니다. 다음 제품을 구매하여 랩이 해결됩니다.